자, 하나, 둘, 셋 여기 여기 한반도잖아 아니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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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주ous 더 꼭 더 꼭 뭐야, 제일 주나요 아, 가지마 py 한국국토정보공사 네? 원더풀 이 모든... 피상식량이 있는데 초코파이 야 여기 저 다리에 저 사람들 많다 역으로 오는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은? 역으로 오나봐 역으로 저런 저런 아... 아... 진짜... 이게 코도 안다 안 돼 코도 안다 내가 겁나게 여쭤 아... 아... 여기 다... 내려갔나? 여기가... 내려가신 분들 있나? 하지마세요 잠깐만 있다가 제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4봉 찍고 일단 아... 1,000봉만 가면은 5봉 파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일단 자... 5봉에서 단지 사진 찍고 자... 어차피 너무 빨라 내려가가지고 여기는 뭐 어중이나 그런게 맛있다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 먹고 내려가야지 먹고 내려가야지 일단은 그럼 여섯 일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땐 4봉에서 먹어야지 여기 girlfriends 안 돼 그냥 좀 덜 가면 연하라고 조금 꺼내지 여기까지 여기 쉬운 사람을 주자 여기다 여기 벌써 안 나와 아니요 저랑게 빨리 오셔 그래서 이렇게 한 여덟 명 오고 오빠 어디 갔어요 이거 오빠 왜 빨리 와 여기 넓어, 여기 오세요. 야, 이거 안 나와. 아, 여기, 여기 앉으라고. 왜 안 나와? 아, 거기. 아, 저거는 이거. 여기, 여기, 이거 빠져, 빠져.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은 내 맘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느 기숙에 쉬어갈까 보고 싶은 얼굴들이 오늘 저기 원료봉을 맞습니다. 원료봉을 맞는데 서울에서 거리도 가깝고 1분부터 5분까지의 거리가 짧으면서도 아주 너무 좋네요. 지금 저희는 5분 정상에 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진짜 빨리 팁 걷어 빨리 30분씩 걷어 빨리 날 때문에 네, 지금까지 원효봉과 강유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큰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명절이 며칠이고 불가능하게 만네요. 네. 이거 어디 진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월일봉에 왔는데 여기 틈이 아까 그거 뭐 소고기 껍데기 뭐 싸우신 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 맞습니다. 네? 저기 아까 오라고 얘기했는데 버리시면 안 돼요. 다 진짜 사람들 찔러요. 천천히 충만하게 오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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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봤는데 너무 미쳐 아기다기하고 오늘 타는 낮지만 너무 아름다운 환경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너무 좋아요. 서울 하나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빠바바바바바바바밤 응 아 어디가 들어서 아파드 계속 가 네 와! 아니 좋네 확인하세요 여기 꺼내줘 여기 꺼내줘 여기 꺼내줘 여기 꺼내줘 여기 꺼내줘 여기 꺼내줘 이제 다섯번째 미니 마지막 미니죠? 전부예요 와! 요또 맞은 남자가 온다면 언니 언니 요또 맞은 남자가 온다면 뭐 기상놈이 온다면이야 뭐 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그거 비위가 계속 어차피 머물꽃은 없지 않거냐 바람만 불어라 어선 떠나자 저 구름이 흘러가는 곳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네? 다시 한번 알아보자 보고 싶은 얼굴을 Ay 마시sol 다시 한번 만나 보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만나보자 Villare 어떻게 설명 rework 감사합니다.